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는 모델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커플캔디 사이트에서 택배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몇 가지 아이템 받았는데요. 같이 봅시다. 첫 번째 아이템은 뭘까요? 바로 베일리 스네이크 여자 바디수트입니다. 봅시다. 생각보다 옷감이 그렇게 얇지 않아요. 나 스네이크 프린트 한번도 안 입어봤어요. 슈퍼도 있고 슈퍼는 끝까지 안 가고 밑에는 열일 수 있어요. 되게 좋은데요? 입어볼까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입어볼게요. 다시 닦고 이런 바디수트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옷감이 너무 좋은데요? 손가락 너무 차이도 있어요. 일단 그거는 첫 번째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아이템은 여기 이거예요. 좀 섹시한데요? 봅시다. 바로 이런 레깅스예요. 일단 닦고 보여줄게요. 버튼은 아직 사용할 수 없어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길고 얇지 않고 괜찮은 것 같네요. 슈퍼 뒤에 있네요. 어떡해. 많이 스트레칭하지 않지만 딱 핏에 잘 맞는 것 같은 느낌? 일단 이거는 아까 바디수트이랑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거 같아요. 되게 기네요. 이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다시 보여줄게요. 아그네스 후드 롱 카드건이에요. 볼게요. 이런? 아 정말 기네요. 롱 카드건입니다. 후드도 있고 얇긴 하지만 옷감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씨하고 삐슈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옷을 구매했는데 옷감이 좀 나쁜 줄 알았는데 그런 옷감이 아니에요. 옷감이 괜찮고 실도 예쁘게 다 되어있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앞에는 버튼이 있어요. 딱 허리에 있는데 가슴 밑에 버튼 세 가지 있어요. 버튼이 되게 예뻐요. 예쁘면 어떨까요? 기대돼요. 이거는 마지막에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 두 가지 더 있어요. 크리스마스 아이템이에요. 뭘까요? 짜잔! 그리고 짜잔! 잘 보이나요? 여기 다시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예뻐요. 이거는 직접 보여줄 수 없지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먼저 해야 되셨어. 짜잔! 귀여워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느낌이에요. 짠 짜잔! 짠 소리 뜬아 귀엽자 옷은 되게 타이트 핏이군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런 디테일이 있고 위에서도 있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난 치마 부분 되게 예뻐요 지금은 패키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 예쁘지만 이따가 제가 예쁘게 해놓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옷에서 이런 시스루 있으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요 소리 나니까 재밌어요 세트로 양말도 있어요 양말도 이거랑 같은 세트 리본이 있습니다 양말 되게 예뻐요 짜잔 이런 레이스 디테일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거입니다 어머 이거 뭐야 엉덩이도 골이 있어요 커플 캔디에서 그런 예쁜 크리스마스 옷이 많나 보네요 꼭 크리스마스니까 구매하고 싶은 분은 빨리 빨리 가세요 토끼 이거 되게 좋아 이렇게 접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귀여워요 여기가 목걸이 있어요 목걸이 너무 복싱해서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예뻐요 디테일은 예쁘고 실도 잘 되어있고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아 나 이거 푹신푹신하고 되게 좋아요 따뜻하겠네요 아 너무 예뻐 색깔이 일단 색깔이 제가 블루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너무 예뻐요 펜디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코디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펜디도 더 예뻐요 장갑도 있네요 장갑도 있어요 귀엽죠 이런 옷 입으면 뭔가 카지노에서 일해야 되는 느낌 근데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흰색 소킹입니다 소킹은 여기 색이나 잘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안 입어볼게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입어봅시다 그래서 퍼스트 루크는 짜잔 여러분 어때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키가 175이거든 근데 손이 안잘봐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 손 놓는 곳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놓아도 안 놓아도 티가 잘 안나요 안 놓아도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놓아서 예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옷이 되게 얇아 보이는데 근데 얇지 않고 옷감이 너무 좋고 겨울에도 밑에 입으면 다 뜯을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아까 이거 구멍이 아직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칼을 못 찾아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레깅스에요 이런 레깅스에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내가 175이라고 했죠 근데 안 짧고 핏이 딱 맞아요 이거 S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First Look 되게 신기하게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요 두 번째 거 입어볼까요? 두 번째 거 입어볼까요? 짜잔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카디건입니다 후드도 입어볼게요 군바리랑 왜 이렇게 잘 어울리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버튼이에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안 할 신에도 딱 잘 붙이고 몸매 라인은 잘 보여줘요 이거 보이죠? 너무너무 예쁘죠? 그냥 카드가 여기 샥 내려가니까 여기 라인은 안 예뻐 보여요 근데 이거 그런 거 없어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바닥까지 길어서 되게 되게 좋아요 하하 입어보는 거 다 너무너무 옷감도 좋고 실도 이상에 나온 거 없고 되게 좋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오늘 Look에서 뭐가 제일 좋아했어요? 댓글하고 Like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리뷰 보고싶을까요? 알려주세요 다음에 보겠습니다